고원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원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입니다. 고원선생님이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무드등 만들어서 침대 옆에 놓는 거예요? 안 무섭게 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수영이 만들어서 불 켜놓고 한번 자볼까요? 이거 권장지 넣는 거 있어요. 여기에 권장지 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림 예쁘게 그려주세요. 주세요. 주영이는 뭐 그리고 있어요? 자동차 하나 그렸고요. 지금은 티라노사로서 애기 그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전 티라노사로세로 좋아해요. 그렇구나. 나는요. 수영이는 뭐 그렸어요, 지금요? 기차 그리고 있어요. 기차 그리고 있어요? 어디? 어디? 옆에는 자동차예요? 핑크 자동차예요? 네. 핑크 자동차 너무 예쁘게 잘 그렸네요. 같이 가고 있어요. 기차랑 자동차랑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기차 길로 가야 돼요. 알았어요. 다 그리고 나면 권장지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우리 이거 만들어서 방에 가서 불 안 켠 상태에서 우리 권장지 넣어서 한번 켜 볼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자. 알겠어. 어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할 거 같아. 근데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끄고 그 다음 켜고 이런 거예요. 어. 근데 계속 누르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될 거 같아. 우와. 오늘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이거는 침대. 어. 침대에 만지고 있어요. 지금. 침대? 자. 수연이는 침대를 그리고 있고요. 수연이는. 공룡. 지금 공룡 그리고 있어요? 엄마 공룡. 엄마 공룡. 엄마 공룡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約3간대if Hashimoto의 roger, 이렇게 AAA 건전지 3개를 넣으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연이랑 수연이꺼도 불이 들어올거에요.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주연이 다 했어? 아니. 무지개가 해야돼. 빨, 주, 노, 초, 파, 남봉. 파트 무지개? 파트 무지개다. 카트 모양으로 하고 무지개 색깔 칠하면 되는거야? 침대 옆에 그렇게 해서 무뚝뚝 놓으려고? 이거 이렇게 할거야. 그거야겠다. 이거 볼게요. 지하철 올 때 나오는 음악 아니야?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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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오세요. 전설의 마녀 노래 좀 불러줘봐. 가슴 아까도 눈물이 흘러도 봄맛나 어딘가 꽃이 피고 있어요 어떤 나에게 사랑이라 겨울에 부르는 그 주연 봄의 노래입니다. 하트 무지개 잘하네. 하트 무지개 하려고 하는거에요? 네. 지금요. 하트사탕만 만들어. 하트사탕이네? 진짜 하트사탕 만들었어요. 이제 수연이는 다 만든거에요? 네. 하트시我的 제 culturally 하트사탕 하트사탕 혁신 이 초반들 하트사탕 오징어 하트사탕 오징어 수현이가 이렇게 돌리면서 뭘 그렸는지 이쪽에는 침대고요 이쪽에는 기차고요 이쪽에는 자동차고요 하트사탕이고요 뒤에는 바퀴 바퀴를 그렸어요? 불빛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돌려서 그림 보여줄게 천천히 천천히 너무 예쁘다 오빠 봐봐 네 잘했어요 다시 돌아왔어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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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주세요 번개까지 번개까지 여기 이제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아빠 공룡 그 다음 여기는 자동차 여기는 침대 여기 위에는 하트 무지개 그리고 여기는 아기 무지개 그리고 여기는 아빠 무지개 여기는 해 우리 나중에 이거 건전지 다 집어넣어서 밤에 우리 잘 때 머리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까? 어 그럼 핸드폰도 안 켜도 오늘은 모두들 오늘 한번 들어갔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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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Row Luc 감사합니다.